이름은 힌둔이고 여덟 살이 될 만해요. 올해가 되면서 꽤 나이가 많네요. 원래는 두 마리의 고양이랑 함께 살았던 다른 사람이 길렀던 고양이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힌둔이를 너무 멋살게 부러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지키고 있어서 화장실 안에서 못 나오게 한대요. 얘가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스쿠티시 폴더라는 종인데 연고를 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. 얘는 그게 증세가 심해서 뒷다리도 짧고 발톱도 안으로 파고드는 발톱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을 때 발레리나처럼 걸어요. 뒷다리가 쭉 펴주고 털이 하도 많아서요. 털 덩어리에요. 털 덩어리에요. 원래 몸은 굉장히 조그맣고 말랐는데 털 양쪽으로 이만큼씩 긴 털이 있어가지고 털 깎고 나면은 요만해요 몸이. 털이 이렇게 나와. 잠깐 빗었는데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? 어제도 이만큼은 나와도 그저께도 이만큼은 나와도 오늘도 또 이만큼은 나와도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. 저는 1년에 한 2번 깎아줘요. 봄하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둠아 시원하지? 얼마나 시원해? 좋겠다. 너 이제 정말 털 깎을 때가 온 거야.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치? 아이고 힘들어. 알았어 알았어 쫄만 하면 돼. 이제 다 했어.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.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. 냉둑이는 성격이 너무 겁도 많고 뭐든지 하면 오바야. 조그마야. 아하! 막 이러고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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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여기만 있으면 되지. 왼쪽 허벅지 안 했어여? 응? 어, 그런 Beau suit 응? 어!? 응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그치? 아하하하하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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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! 이 털 봐 이 털 이력 supervill. ten reflex 시작하자! 으יג이 웃겨 웃겨 아이고 시원해 agent 아이고, 시원해. 똘이 왔어? 안 들면서 왔어? 똘아, 타이 귀여워. 에이, 왜 그래? 같이 놀자고? 똘이 울ive. 아이구, 시원해, 아이구. 아유, 시원. 아이, 밝아서 좋네. 아유, 슈홍... 아유, 아유, 슈홍...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아이고 이제 깨끗해 다 했어라 다 했어라 다 했어라 아이고 뭐지 아이고 이거 뭐 시원해 시원했어 깍자 깍자 아니 속옷이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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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재로 어디지 애이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이고야 엉살이 진짜 엉살대왕 하나도 안 아프게 주면 되겠지 하나도 안 아프게 주면 되겠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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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만 하자 세 개만 하자 아아 아아 야 야 야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손 택밥 이렇게 말랐어 발톱 어떻게 하세요 너 이거 안 하면 발 아프단 말이야 얘는 발톱이 손톱 발톱이 귀여운 나가지고 어 원래 그 고양이 발톱 잘라주는 가위가 있는데 그걸로 못하고 발톱이 아 이런 이 지금처럼 이런 애들은 발톱이 이렇게 살이 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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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 손톱만 하면 된다 아오오 손톱만 하면 된다 아오오 손톱만 하면 된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고 착해라 아이씨 아 잠깐만 가주세요 아 진짜 다했다 알았어 자 엄살쟁이 양살쟁이 둥이였어요 인사해 빨라 자 빠이빠이 발이 귀여움은 다야? 발 귀여움은 다야 이렇게?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오우 털 응 도라 오우 털 이야 도움이 됐어요 감동이 눈물겨 중아 엄마 지금 감동받았어 어머 왜 이렇게 얌전하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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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